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대한전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한전선 우리 이번주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상당히 급등도 했고 우리 금요일날은 음봉으로 하루 조금 누르긴 했는데 자 우리 한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우리 어떠한 재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씩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또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9시 35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힘내라 라고 우리 힘내라 응?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댓글도 하나씩 조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좋아요 좋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 구독도 꼭 해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지금 상한가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HLB 우리 66% 대박 우리 기술 53% 대박 자 우리 히든 종목 우리 3일 안에 3일 안에 상한가 갈 종목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대한전선 우리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또다시 이와 같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네요 대한전선 자 또다시 기술 유출 혐의 압수수색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압수수색 바로 우리 부당경제방지법 우리 이와 같은 소식 부당경쟁 자 우리 기술 유출 바로 이와 같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최신 순으로 제가 봐도 30분 전에 또 나오고 1시간 전에 나오고 자 우리 어제도 뉴스가 나오고 압수수색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소식들이 또다시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라 이러한 소식이 나와도 우리 주가는 괜찮다라고 우리 지난번 결국 처음으로 기술 유출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리 급락이 나왔고 우리 그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자 우리 이 구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순간 바로 우리 이날의 장대 양보험 급등 우리 이날의 아래 꼬리 달리면서 급등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자 우리 이 구간은 15,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사수 지켜내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던 주요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국은 우리 이 구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우리 기술 유출 혐의 이거 입증하기가 어렵다 부정경제방지법 요거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딴 데 가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인력난 인력을 빼가고 그죠 여러가지 이러한 것들 이렇게 끝이 나서 15,000원도 이탈을 했고 자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잠깐 영상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주말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주말 긴급상황 15,000원 이탈을 했다 대응책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급등상황가 간다라고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그날의 영상 우리 이렇게 쏟아졌을 때 자 우리 어떻게 대응인지 자 한번 영상 그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뭡니까 매도금지 매도금지를 계속 제가 외쳐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매도금지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셔라 라고 댓글도 남기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전략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매도하시면 안된다 라고 자 우리 이 구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발바닥 발바닥에서 무릎 박 사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결국은 뭐다 15,000원을 이탈하면서 공포 심리를 유발하고 지지 라인을 깨면서 결국은 뭐다 손절을 이끌어 내려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던져버린다 왜 참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15,000원을 깼고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지 라인 깼으니까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또 시선은 다른데 주변 관련 종목으로 주변에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보이면 에라 모르겠다 AC88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딴 거 사서 수익 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바로 내가 팔면 저점이고 딴 데 가서 사면 또 물려버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상황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 말씀드렸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고 자 절대 매도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매도 금지 매도 금지 계속해서 제가 외쳐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한 주가 지난 흐름 바로 우리 월요일부터 양봉 양봉 계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결국은 우리 15,000원 의도는 뭐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손절을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이러한 요소가 크다라고 했죠 결국 우리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대응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영상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선생 영상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구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전략 영상을 드렸죠 주말에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양봉 반등 나갈 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언제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7월 9일날 또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어요 우리 양봉 양봉이 나와주면서 우리 분위기 좋아진다 상승 나올 거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이때도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시 한번 브리핑 드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가 지금 현재 지난 저점 라인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켜내면서 우리 이번에 양봉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이 현재의 주가 위치가 상당히 유사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거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위치가 바로 여기 양봉 양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 라인 반등을 모색하다가 결국 빵빵 이틀 연속 우리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이 구간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직전 이 저점 라인을 지지 지켜내면서 우리 결국은 어떻게 됐다 빵빵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이와 같은 흐름이 지금 현재 대한전선도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이시는 종목 우리 대한전선 우리 지난 이 구간에 이 저점 라인과 우리 이번에 저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저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교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빵빵 가기 전에 이와 같은 흐름 우리 대한전선도 빵빵 가기 전에 이런 흐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구간 빵빵 터졌다 안 터졌다 빵빵 터졌다 빵빵 빵빵 수익이 터졌습니다 우리 절대 매도하지 말아라 매도 금지 여러분들 팔면 안됩니다 결국 급등이 나왔으니까 우리 급등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우리 매도 매도의 전략도 알려드리고 우리 매수의 전략도 알려드리고 자 매수 매도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흐름 전략을 다 이미 분석을 해드리고 이러한 구간에 이 타점들 이 타점도 다 여러분들 문자를 계속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타점들 보시다시피 우리 7월 8일 월요일날 주말에 영상 찍고 우리 7월 8일 월요일날에 우리 대원전선하고 대한전선 항상 제가 쌍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 같은 전기 전력 관련주로서 함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14,500원 14,600원의 우리 대한전선 말씀을 드렸던 상황 우리 월요일날에 이와 같이 매수의 전략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급등 나오니까 매도의 전략 우리 지난 11일 17,000원 17,000원 구간에 매도의 전략도 다 함께 드리고 우리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려요 여기 상단에 번호 5073-7491 대한 대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구간들 미리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말씀드리면서 또 발빠르게 여러분들과 실시간 전략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이날 급등이 나왔던 날 우리 매도의 전략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실시간 전략도 함께 드리는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그날의 전략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큰 거래량은 없고 지금 4일 동안의 강한 상승 야 정말 똑같이 움직입니다 바로 뭐다 우리 두산 에너벨리티 두산 에너벨리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양봉 양봉 우리 지난 쌍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 이거랑 똑같이 제가 차트를 비교하면서 우리 대한전선도 이러한 흐름을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양봉 양봉 우리 이와 같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우리 이 구간 지금 17,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16,900원 17,000원 이 구간은 일단은 절반은 매도 절반 매도 챙기면서 대응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우리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그대로 우리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전략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 우리 지금 얼마 16,900원 17,000원의 절반은 매도하자라고도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실시간 전략 함께 참여하는 방법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대한 실시간이라고 대한 실시간 대한 라이브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 링크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결국 우리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윗골이 쭉 달리면서 내려왔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이 구간 17,1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17,000원 올라오는 순간에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우리 잡아드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고점의 매도 전략 그리고 우리 언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우리 여러분들 주말에도 제가 매도금지 매도금지 하면서 월요일날의 매수와 우리 이날의 매도 정확하게 우리 저점과 고점을 완벽하게 매도의 타이밍을 다 알려드렸다라는 거 이거 돈 받는 거 아니다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딱히 없죠 별로 없네요 왜 문자가 원래는 1000개 이상씩 많이 오던데 요즘 그렇게 많이 안 오네요 자 우리 1000개 이상 문자가 오면은 이게 누락이 돼요 너무나도 많은 물량 이게 저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삭제가 돼서 여러분들 문자가 안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73에 7491 대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스팸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누락이 돼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텔레그램에서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기 텔레그램 방에도 우리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 자료 그리고 타점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우리 굿 16,000원 강하게 돌파한다 계속해서 전략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드리겠다라고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 무료로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이거 입장하는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우리 더보기가 있습니다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보이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누르시면 우리 여기 텔레그램으로 연결 입장이 됩니다 다만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제가 도와드려요 꼭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대한구독이라고 대한구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한전선 구독자님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빠르게 빠르게 우리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이와 같은 대응체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 우리 방송을 못 입장하시는 분들 방송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가지 여러분들 직업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러한 장중에 우리 장중이라고 하면 아침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우리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우리 주식시장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방송도 입장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 문자 문자로 다 알려드리는 거 보셨죠 매수와 매도 그런데 문자가 안 간다라는 분 스팸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 꼭 이런 분들은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을 꼭 하시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 전략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꼭 입장하시길 바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장하는 방법 더보기 누르시고 우리 그리고 꼭 구독 신청 대한 구독 구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은 우리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와 같은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우리 저점 15,000원과 지금 17,000원의 박스건 그리고 수급 우리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 이러한 구간들 우리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실적 그리고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여러가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주가는 올라갈 거고 이러한 구간에 대응만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상단에 번호 5073-7491 우리 대한 대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우리 문자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 전략까지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우리 그거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께 프로젝트 상한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이거 어떠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자 분들을 위한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이벤트에요 자 우리 최근에 HLB 66% 우리 기술 53% 자 우리 세번째 히든 종목 우리 요것도 3일 안에 3일 안에 상한가가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어떠한 건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는 우리 일정을 통해서 우리 매매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다 자 우리 첫번째 HLB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HLB입니다 HLB가 최근에 우리 상한가 7월 3일날에 상한가를 가면서 우리 급등이 나왔고 자 우리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66%의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우리 급등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타점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점을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 우리 7월 2일날 FDA 미팅이라는 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 3일날부터 상한가 가면서 급등인데 항상 우리 이와 같은 일정을 통해서 우리 미리 미리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이날 미리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고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이날 은봉 하나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미리 전략을 드렸어요 자 우리 잠깐 영상 볼게요 일단은 우리 과거의 패턴들 제가 늘 정확하게 어느정도 흐름을 꽤 뚫고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일단은 오늘의 은봉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 은봉이 하나 둘 세개 정도는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 자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제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뭐라고 전략후강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략후강 다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까지 3음봉을 그려주면서 은봉이 하나 둘 셋 금요일까지는 우리 은봉 은봉이 나와주면서 어느정도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시겠죠 3음봉 지금 무턱대고 빠졌다고 해서 4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금요일까지 기다려보는 게 조금 안전하게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거다 자 우리 이날 3음봉 패턴을 기다려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요일날 안전하게 우리 타이밍을 잡자 우리 여기에서도 3음봉 이용한 타점을 제가 잡아드렸고 자 우리 이날 이렇게 미리 미리 전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3음봉 그날이 언제다 우리 이날 6월 28일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 구간에 우리 타이밍을 다 말씀드렸던 구간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하요일 우리 이 구간에 계속 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날의 타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우리 이 구간이죠 6월 28일날 금요일날 우리 59,000원 6만원 7월 1일 58,500원 59,500원 7월 2일날도 59,000원 6만원 자 3일 연속 자 3일동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7월 2일날에 미팅이 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7월 2일날 미팅 저는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러한 구간 다 함께 전략을 드려요 상단에 번호 5073 7491 대한 대한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3일동안 매수하고 바로 상한가 이후 급등이 나왔다 바로 이것이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일정을 통해서 7월 2일날 FDA 미팅 일정 우리 3일 3일날 바로 상한가 급등하는 이러한 구간의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렸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1번 종목 HLB가 이와 같은 타점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상한가 프로젝트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다 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 바로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 원전 관련돼서 우리 지금 체코 원전 30조 규모 이거에 대한 이슈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체코 원전 관련된 기사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그 앞이다 언제 17일입니다 17일날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걸로 인한 기대감 아시겠죠 이 기대감 기대로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구간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준비하자라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3번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러한 구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결국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제가 바로 보는 관점은 바로 이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기술도 여기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술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기술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 폭등 임박이다라고 외국인 매집 이날 상한가 터진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고 자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자 우리 그날의 영상 보시면은 우리 이날인데 자 한 번 볼게요 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구간 저점 라인이다 저점 임박 우리 발바닥 발바닥에서 무릎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릎 팍에서 발바닥 이제 다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 내려왔다 이 조종의 끝자락이다라는 거 자 이 구간이 왜 조종의 끝자락인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이 구간 조종의 끝자락이다라고 다 내려왔다 발바닥에서 무릎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이 된다 우리 이렇게 선까지 그어가면서 왜 타점이 된다 자 우리 이 구간은 지점 고점과 저점 이 주요 라인 정확한 지지와 저항이 되는 이 구간을 우리 이번에 내려와 주면서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바라보았다라는 거 정확하게 우리 이 선에서 지켜내면서 우리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날 영상 7월 4일날에 말씀드렸다라고 했어요 7월 4일 그런데 우리 이 저점이 언제다 정확하게 2월 5일 7월 5일날 우리 이 저점을 짓고 바로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러한 구간 우리 다 함께 전략을 계속 드렸고 자 보세요 7월 5일날 정확하게 우리 또 이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정확하게 7월 5일 이렇게 타점을 다 잡아 드렸어요 이 타점 무료다라고 했어요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 50737491 대한투구일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급등 랠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급등 랠리 자 우리 이와 같은 급등 랠리 1번 2번 종목 HLB 우리 기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자 우리 4번째 히든 종목 바로 이와 같은 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정에 의해서 우리 이 타이밍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냈다 자 우리 히든 종목 체코 원전 히든 종목 우리 이거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집이 완료된 이후 급등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원전 히든 종목 총 3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3개 중에 2개는 지금 이미 급등 상한가가 했고 상한가가 나왔고 우리 1개는 아직까지 급등을 못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 2개의 종목 어떠한 건지 먼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한 종목 바로 서전 기전이었어요 우리 서전 기전 자 우리 서전 기전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앞두고 상한가 갔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자 다른 하나는 뭐다? 한전 산업 한전 산업도 상한가에 갔다라는 거 자 우리 두 종목 모두가 원전 관련 주입니다 자 서전 기전 먼저 볼게요 서전 기전 자 결국은 우리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런 조정 줄 때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방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간의 매집에 의해서 상한가 누르고 또 다시 또 다시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17일 날 17일 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다 그리고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러한 구간 조정 구간에 거래량 없는 구간에 우리 타점 결국 빵빵 우리 급등이 또 나왔고 다 우리 원전 관련 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승 안 하고 있는 우리 원전 히든 종목 자 이 종목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전 관련해서 핵심 밸브를 만든다 우리 유일한 상장자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대기업에 공급하는 이슈가 있다 이런 같은 두 가지 이슈 두 가지 재료가 살아있다 오히려 마지막 종목이 더 크게 상승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체코원전 히든 종목 세 번째 종목 바로 우리 이 종목 여기 상단에 번호 5073-7491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상한가 대한상한가라고 상한가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상한가라고 우리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체코원전 히든 아직 상승하는 세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우리 히든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는 간단하게 대한히든이라고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 자 우리 아직까지 월요일, 하요일, 수요일, 17일까지 시간이 3일 있다 이때 분명히 상한가 한번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겠죠? 우리 히든 종목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주가가 결국은 갈 종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회사의 성장성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바라볼 수가 있게 있고 결국 우리 이와 같은 움직임 거래량 정확한 지지 라인 이 구간 계속해서 우리 주가는 상승 반등이 나왔다라는 구간 정확하게 우리 대응 전략들 우리 타점 모두 모두 완벽하게 알려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와 같은 타점 5073-7491 우리 대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상한가 갈 후속주 히든 종목 대한상한가 아시겠죠?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실시간 전략까지도 대한 실시간이라고 대한 라이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 문자가 안 온다 스팸 이러한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와 같은 문자 해결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텔레그램 더보기 누르셔서 입장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도 대한전선 급등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우리 바로바로 빠르게 전략을 다 드리고 있고 더보기 누르셔서 주소 주소 클릭하시고 구독 대한구독 꼭 해주시고 5073-749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다시 한번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좋아요 좋아요 꼭 구독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시간을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